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전세계 1억 독자가 사랑하는 영적 멘토이자 심리학자 웨인다이어의 신간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웨인다이어 지음 이재석 옹김 불광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음과 마주하면서 저자 스스로 내용을 검증한 이 책은 웨인다이어 인생론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40여권의 저서 중 저자 자신과 독자들이 가장 사랑한 책으로 꼽는다. 책춘함에게도 여러분 웨인다이어 책 중에 책춘함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책입니다. 자 프로로그부터 들어가 볼까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초고는 2000년 6월 15일 하와이 마우이의 우리집에서 완성되었다. 그때 나는 커다란 성취감을 느꼈다. 초고를 마친 뒤에는 가족들과 수영 하이킹 테니스를 하며 여름을 즐겼다. 가까운 친구들과 저녁 식사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다. 특히 아내 마르셀린과는 친밀한 순간들을 공유했다. 아내는 내가 곧 경험하게 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로부터 몇 달 후 내가 쓴 책의 내용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거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 삶에 닥친 모든 문제에 대해 영적 해결책의 원칙을 시험받게 될 줄 몰랐던 것이다. 2000년 가을 말 그대로 나는 호텔방에서 혼자 맥없이 주저앉아버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을 기계공작에서 공작물을 끼워놓고 고정하는 기구인 바이스로 조이는 것 같았다. 땀을 흥건히 흘렸고 곧 심장마비라는 걸 직감했다. 그러나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담배나 술을 하지 않았고 과체중도 아니었으며 25년 동안 매일 운동을 했다.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명상을 했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했다. 훌륭한 결혼생활에 정말 좋은 아이들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리가 없었다. 그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다. 난 아니다. 나 웨인다이어 박사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상체의 온통 모니터선을 연결하고 팔에 링거를 꽂은 채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혈관 조용술을 받아야 했다. 처음 24시간 동안 나는 충격과 불신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이런 걸 부정이라고 말한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을 생각하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해 무서웠다. 병원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이 읽게 될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이 책의 제목을 거듭 떠올렸다. 당시 내게 닥친 일은 분명 문제였다. 나는 내가 입원한 병실로 당장 영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을 변화시켜 더 이상 자기 연민, 상처, 슬픔, 두려움, 의심 등의 낮은 에너지에 젖어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엄연한 사실이지 않은가. 내 심장은 분명히 부상을 입었다. 지금부터가 중요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며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신과 연결되어 있다. 지난 20년 동안 글에 싸운 것처럼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관찰자인 존재로 나의 의식으로 옮겼다. 그러자 마치 어두운 방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즉각적으로 더 높고 더 빠른 치유 에너지의 현존을 느낀 나는 침울한 상태에서 벗어나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병동을 돌아다니며 나보다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다. 병원과 많은 의료진을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경혜와 사랑,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곳의 좋은 점을 찾으려 했으며 나의 감각이 목격한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이 책에서 상세히 다루었던 마음 너머의 의식을 심장병동으로 가져왔다. 신은 분명히 이곳에 머물고 있다. 물론 심장 손상이라는 현실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문제가 존재하는 내 마음 속으로 더 높고 더 빠른 영성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으며 차츰 그 문제는 흐려지면서 마침내 영원히 사라졌다. 2000년 12월 4일 월요일 아침 출생 이후 줄곧 뇌신체의 일부였던 정맥 하나가 막혀있다는 것이 혈관 조형술로 확인되었다. 다행히 심장 손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혈전으로 막힌 정맥에 스탠스를 삽입하는 응급시술을 받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실수실로 실려가서 다리에 카테테레를 꽂고 정맥에 조형제를 넣는 동안에도 내 심장은 평화로웠다. 나는 간호사와 심장병 전문의와 농담을 주고받았고 아내의 손을 꼭 주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 불안, 의심, 어둠이 나를 떠났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평화롭고 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 에너지로 갈아탄다면 언뜻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적 해결책의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당시 나는 더 높고 빠른 영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러들였다. 1.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고차원적인 힘에 내맡겼다. 2. 나는 모든 일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보았다. 3. 나는 한시적 몸에 머무는 무한한 영혼임을 자각했다. 4.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비웠다. 5. 나에게 치유 에너지를 전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6. 신과 연결된 상태를 마음속에서 유지했다. 7.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7. 마치 마지막 요점을 설명하려는 듯 나는 패기 바초키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8. 그녀는 심장 주치인 의학박사 톰 바초키스의 아내이며 영성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모든 사물과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9.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10. 나는 당신이 우리 부부의 삶에 등장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11. 내가 당신의 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남편이 환자를 돕는 법을 더 잘 알아야 했을 때 당신이 다른 심장 전문의가 아니라 남편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은 지금도 놀랍기만 합니다. 11. 당신의 강연을 듣고 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어요. 12. 당신아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나의 사고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12. 몸과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13. 남편도 당신의 생각이 훌륭하다고 하더군요. 14. 만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 남편이 당신의 생각을 환자들과 공유한다면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나는 흥분했어요. 14. 당신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것에도 감사드려요. 14.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15. 당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15.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은 신성한 힘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16. 우리가 끌리는 낯선 사람은 우리를 가르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16.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17. 나의 기도 속에는 항상 당신과 마르셀이 있을 거예요. 17. 당신과 당신이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게요. 17.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다. 18.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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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문제로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영적 해결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19. 나를 믿으라. 19. 나 웨인 다이어는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다. 19. 신의 축복이 있기를. 19. 웨인 다이어 19. 영성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책은 매우 거대한 주장을 한다. 19. 영적 해결책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 이 주장은 영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일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19.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 10가지다. 20.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 21.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그 존재의 핵심에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한다. 21. 빛과 생각 등의 빠른 주파수, 진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21. 가장 빠른 주파수가 0, 스플릿이다. 22. 느린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더 견고해 보이며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점도 이곳이다. 23. 가장 높고 빠른 0의 주파수를 낮고 느린 주파수로 가져오면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라진다. 24.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 25. 또 높고 빠른 에너지를 사용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25.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에 접근하려면 몇 가지 기본 토대와 원칙을 이해하고 연습해야 한다. 26. 일단 이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에게 남는 선택은 자신을 높은 에너지장, 에너지필드에 정렬하느냐, 낮은 에너지장에 정렬하느냐 뿐이다. 27. 본질적으로 0의 세계를 익숙하게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마음이 지어낸 환영에 불과함을 확실히 알게 된다. 28. 이 환영은 우리가 우리의 근원인 신, 다르게 이름 붙여도 좋다, 우리의 근원인 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믿음이 지어낸 것이다. 29. 환영은 우리의 생각이 저지르는 착오다. 모든 우려와 마찬가지로 이 환영도 진리와 마주하면 즉각 사라진다. 29.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 6장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쉽게 해결하는 영적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토대를 설명한다. 30. 나는 다양한 영적 전통의 신성한 경전을 살폈으며, 양자역학 등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분야도 참고했다. 31. 이 책에서 나는 특정 종교와 전통, 수련법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31. 나는 모든 것에 열려있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개념들을 나 스스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31. 동서양을 비롯한 고대와 현대세계의 영적 서적을 참고했으며, 내가 아는 한에서 진실되고 유용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31. 7장에서 13장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널리 수용되는 기도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1.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영의 높은 주파수를 문제가 존재하는 낮은 주파수에 연결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32. 이 책에서 영의 높은 에너지를 당장, 오늘부터 실제적이고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33. 이 책을 쓰는 일은 나 자신을 자각하는 훈련이었다. 나는 낮고 느린 에너지 패턴에서 벗어나 영성의 인도를 받는 능력이 더욱 커졌으며, 게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34.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순간 내가 가진 가장 높은 에너지에 다가가는 연습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는 더 가벼워졌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연민을 느꼈다. 말 그대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35. 이제 나는 문제로 가득한 마음의 세계에서 플러그를 뽑아 영의 세계에 꽂는다. 이 책을 쓰면서 애고를 벗어나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나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일 수 없음을 강하게 느꼈다. 36. 당신도 책을 읽으며, 나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은 오직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37. 마음 넘어 영성으로 가는 길, 이론편. 신의 창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미혹과 고통은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37. 라마나 마하르시. 38. 일장.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의식이 내면의 신성에 깨어나는 데 있다. 39. 하즈라트, 이나야트, 칸. 당신은 꽃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39. 당신은 즉각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40. 쉬운 일 아닌가요? 흙에 씨앗을 심고 제때 햇빛과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날 겁니다. 41. 보세요.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 수백만 송이의 꽃이 피어있지 않습니까? 41.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우리 질문을 다시 읽어보고, 누가 또는 무엇이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창조했는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42.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한 그 누구 또는 무엇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42. 누가 혹은 무엇이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자그마한 태아를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가? 43. 누가 혹은 무엇이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이 자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가? 44. 누가 혹은 무엇이 바람의 움직임 너머를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게 하는가? 45. 엄청난 속도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 힘은 무엇인가? 45. 이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 사과하는 능력을 가진 이래 줄곧 던졌던 질문이다. 46.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를 일컫기 위한 내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영, 스피릿이다. 47. 이 에너지는 지구상에 사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양분이다. 47. 영이라는 이 힘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7.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48. 이 책은 이 힘에 다가가는 법을 담고 있다. 49. 우선 문제에 대한 당신의 영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세 가지 기본 단계를 설명한다. 49. 나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후 4세기에 쓰인 신을 아는 법 파탄잘리의 요가 아포리즘이라는 책에 몰입하는 동안 이 단계에 대해 처음 읽었다. 49. 이 책에서 말하는 놀라운 영성의 지혜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49. 보이지 않는 영성과 연결하는 방법, 1단계, 인식, 받아들임, 꿈꾸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꿈을 꾼다. 50. 삶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1. 삶에서 길들여진 관념과 생각의 습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51. 자신을 물질계에서 존재하는 물리적인 몸으로만 규정할 때 우리는 일정한 한계를 경험한다. 52. 당신은 이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53. 예컨대 당신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각과 지능이라는 힘과 지식만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가? 54. 우리들 대부분은 감각과 지능으로 얻은 지식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55. 또 그렇게 얻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라고 배운다. 55.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책과 신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화된 태도, 생각의 습관이다. 56. 영적인 연결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약과 약초, 수술과 의사가 우리의 치료를 모두 책임진다고 믿는다. 57. 자신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며 더 열심히 면접을 보고 더 열심히 이력서를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 57. 본질적으로 영적 연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암은 감각 기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에 국한되고 만다. 58. 파탄 잘리는 물질계와 감각계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암과 힘에 대해 말했다. 58. 이러한 힘은 존재하며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영적인 암과 힘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이다. 59. 그런데 영적인 암과 힘은 타인의 가르침이나 고대의 문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꿈꾸는 법을 책에서 읽지 않아도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이다. 61. 영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 능력을 자기 내면과 외면에서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 62. 예컨대 당신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다. 63. 영적 해결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64. 하지만 영적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 64.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64. 그것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힘을 깨달을 수 있다. 65. 육체적인 존재인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씨앗을 심고 햇빛과 물을 주는 식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 65. 그러나 생명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신비를 알아내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66.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영의 세계다. 66. 영성의 힘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사물과 생명에 깃들어 있으며 누구나의 마음에 다 들어 있다. 67. 단 이 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그 힘에 다가갈 수 있다. 67. 2단계의 자각 깨어남 자석처럼 끌려오는 영적 기운 67. 영성과 연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연습이 아니다. 68.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자각 깨어남의 단계에 들어선다. 69. 이때 우리는 자신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땅에 들어선 탐험가가 된다. 69. 여기서는 오직 당신만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69.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은 생명찬조라는 신비로운 원동력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70. 특정한 영적 이상이나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거기에 다가가려는 우리 욕망의 표현이다. 71. 당신이 찾는 영의 존재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렇게 자각의 과정을 시작하라. 71. 신성한 안내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내면에 그려보라. 그것을 의심하는 생각을 모두 물리쳐라. 71. 당신 내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방어할 필요는 없다. 71. 자신의 영을 자각하려는 조용한 욕망에 머물 때, 당신의 초대장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72. 머릿속에 그린 영의 존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각이다. 73. 이것은 지적훈련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체험이다. 74. 당신 내면에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연습하라. 조용한 명상 속에 머물라. 74. 그러면 당신은 영의 존재를 경험할 것이다. 75. 이때 지성은 당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물질계의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다. 75. 자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머릿속에 자석을 그려보는 것이다. 76. 당신을 당신이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생각하라. 77. 그러면 점점 더 커다란 자석의 힘을 알게 되고, 그것이 당신을 더 고차원적인 진실로 이끌 것이다. 77. 이제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당신만의 노력이 아니다. 77. 당신은 물리적 힘을 넘어선 자기장 안에 존재한다. 78. 이 자기장이 당신을 자각의 방향으로 끌어들인다. 79. 나는 지난 몇 년간 내 삶에서 자각을 체험해왔다. 79. 깊은 명상상태에 들 때면 나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강하게 느꼈는데, 그것은 나를 신에게로 끌어당겼다. 79. 신성을 느끼는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은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79. 난 일종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었고, 이 에너지가 나를 어떤 곤란한 일이든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80. 예컨대 우리 집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아내와 나는 새로 살 집을 마련해야 했는데, 난 이런 평범한 일도 익숙하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고 조급했다. 80. 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자기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80. 바로 그 순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몇 마디 말을 해주었고, 그 사이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81.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자신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각할 수 있다. 81. 첫 번째 단계에서 영적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배웠듯이, 당신은 당신이 그 힘을 체험하는 자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81. 당신은 모든 종류의 부조화, 불화, 질병 등을 영적 에너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81.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도. 81. 3단계 경외, 내려놓음, 고요히, 내맡기기. 81. 세 번째 단계는 경외이다. 81.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빠르게 습득하며, 어떤 사람은 꽤 시간이 걸린다. 81. 영적인 힘과 고요히, 교감함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81. 우리 자신의 신성에 대해 알고, 신성이라는 자신의 일부와 교감하는 단계다. 81. 다시 말해, 자신을 신의 일부로 보는 단계이다. 81.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존재 자체의 경외심을 품게 된다. 81. 자신의 신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다. 81. 신과 교감하며 신에게 내 문제를 맡기겠다는 과정에서 애고의 마음은 사그라든다. 81.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애고의 생각을 넘어 더 높은 자아에 몰두하게 된다. 81.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처럼 작은 마음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82. 물방울이 바다와 다시 합쳐질 때 근원이 가진 모든 힘을 갖게 된다. 83.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은 전지전능한 힘에서 분리된 우리 자신의 애고를 상징한다. 84. 신과의 고요한 교감은 우리가 모든 문제의 영적 해결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85. 신성과 연결됐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해결책과 닿아 있다. 85. 우리가 지속되는 것은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이고 결국 우리의 근원, 힘, 영성, 신과 고요하게 교감하지 못할 때이다. 85. 가끔 에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연합군이 당시 미국을 집어삼킨 증오의 에너지에 무너지는 장면이 떠오른다. 86.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87. 달리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에 여러 번 무릎을 꿇었다. 87.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나의 근원에 내맡김으로써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늘의 별을 움직이는 힘에 내맡기겠다는 의미이다. 87. 당신도 힘겨운 갈등의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88.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따르겠다고 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순간이 시작된다. 88. 영성의 기운에 접속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신성한 파트너가 당신 곁에 늘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88. 어떤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면 당신의 골치 아픈 문제를 상급 파트너에게 넘겨주라. 88. 인도의 성인 쓰리 라마크리슈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우아를 들려주었다. 88. 한 제자가 신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려고 스승을 찾아갔다. 89.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89. 하지만 제자는 이내 돌아와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90. 이유는 명상할 때마다 자신이 아끼는 물소가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다. 91. 스승이 말했다. 91. 그러면 그대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소에 대해 명상하라. 92. 제자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좋아하는 물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93. 며칠이 지나 스승이 제자를 찾아와 방문을 두드렸다. 94. 제자가 대답했다. 95. 스승님 죄송하지만 나가서 스승님께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95. 방문이 좁아서 제 뿔이 자꾸 걸려요. 95.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95. 훌륭하도다.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었구나. 95. 이제 그 집중을 신에게 고정하라. 96. 그러면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96. 이 일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97. 영과 하나가 되라. 97. 당신의 신성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97. 애고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아로 들어가라. 97. 우리의 영성으로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98. 지금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과 연결하는 기본적인 세 단계에 대해서 말했다. 99. 1단계 인식, 즉 받아들임. 99. 2단계 자각, 즉 깨어나기. 99. 3단계 경혜, 즉 내려놓음이 그것이다. 99.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이루는 핵심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99. 내가 정의한 영, 스프릿, 문제, 프로블럼, 해결, 솔루션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개념은 당신의 일상에 평화와 충만감을 가져오는 토대가 될 것이다. 99. 나아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충분히 내면화한다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닥쳤다는 생각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99. 결국 당신은 소위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더 높은 영의 에너지로 흠뻑 적실 때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99. 더 높은 자아, 영성을 키우는 일곱 가지 방법 99. 고대의 동양의 신성한 책 바가바드 기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99. 처음에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태어난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 태어난다. 99. 영의 세계는 종종 물리적 세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세계로 묘사된다. 99. 그러나 나는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차원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99. 나는 영의 세계를 물리적 세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99.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은 하나이다. 99. 영은 우리의 신체 감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99.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99. 영은 이런 것을 보여준다. 99.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종교적 신념도 다른 두 위대한 성인이 있었다. 99. 그들은 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99. 영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생명이다. 99. 성 아빌라이 테레사 99.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이지 않으며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영적이다. 99. 라마나 마하르시 99.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은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실은 하나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99. 내면과 외면은 인간이 가진 두 가지 고유한 측면이다. 99. 물리적 세계를 전구해 영적 세계를 전기에 비유하는 이가 있다. 99. 그에 따르면 전기는 영성만큼이나 오래도록 존재했지만 전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로 만들지 않았다. 99. 영성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를 가리키지 않으며 종교적이라는 말과도 다른 의미이다. 99. 종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녀온 정통적 신념과 규칙, 역사적 기록이다. 9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종교 안에 태어나 그 종교의 관습과 관행을 의심 없이 따르도록 교육받는다. 99. 이것들은 개인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관습과 기대이며 내가 정의하는 영적이라는 말과 다르다. 99. 나는 성 테레사와 마하르시가 통찰한 영성의 의미를 따르고 싶다. 99. 영성은 위에 말한 인식, 받아들임, 자각, 경외의 열매로서 한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99. 내가 이해하는 영성 수련이란 나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성한 안내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99.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나의 개인적인 영성 수련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99. 내맡기라. 내맡김을 첫 번째로 둔 이유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99. 삶은 혼자 해내는 프로젝트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99. 그들은 단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도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99. 온전히 내맡기려면 당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99. 그렇다.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99. 내맡길 때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99. 단지 어떤 힘에 나를 맡길 뿐이다. 99. 매일 밤 잠드는 순간 내 육체를 내맡기는 그 힘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액을 돌게 하는 그 힘에게 맡기는 것이다. 99. 그 힘은 언제나 거기 있으며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99. 나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힘을 내 삶의 상급 파트너로 대우할 것이다. 99.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99. 모든 문제를 나의 근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에 맡길 것이다. 99. 나는 언제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99.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은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신과 함께 걷는 삶이다. 99. 2. 사랑하라 영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갈등과 부조화에서 사랑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99. 나의 경우 내맡긴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99.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관련된 모두를 위해 최상의 선을 초대한다. 99. 분노, 증오, 부조화는 나를 내맡긴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99. 그 감정들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책임지는 출발점이자 영성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99. 이를 이해하면 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 99. 내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다. 99. 내 허리춤에 긴 전기코드가 달려있다. 99. 나는 전기코드의 플러그를 두 개의 콘센트 중 하나에 꽂을 수 있다. 99. 물질계라는 콘센트에 꽂으면 부조화라는 환영을 보게 되며 99. 그 결과가 실제로 나의 몸과 마음에 나타난다. 99. 어딘가 몸이 불편하고 상처입은 느낌과 고뇌에 사로잡힌다. 99. 희망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 99. 물질계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거짓된 힘을 얻으려 애쓰게 되는 것이다. 99. 그 사이 신비의 힘, 영성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99.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곧 영성과의 단절이며 99.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99. 반대로 물질계에 꽂힌 플러그를 뽑아 영혼의 콘센트에 꽂아보라. 99. 그러면 즉각적으로 평화의 감각을 느끼며 고뇌에서 풀려난다. 99. 영의 플러그 꽂기 비유는 고뇌와 좌절을 즉각 사랑으로 대체할 것을 상기시키는 비유다. 99.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한 채 영이 신이며 신은 곧 사랑임을 떠올린다. 99. 에마누엘, 스웨덴 보리가 제자들에게 신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99. 사랑은 우주의 모든 세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이다. 99. 그것은 서로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이다. 99.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무 간단한가? 99. 그렇다.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이다. 99. 사랑은, 아니 오직 사랑만이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앤다. 99. 부정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을 더 높은 주파수에 푹 담그는 것이다. 99. 빛이 그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 99. 3. 열려 있어라. 칼룡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100.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무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다. 100. 내가 생각하는 무한은 생명이 불멸하는 것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100. 생명은 형태가 달라질 뿐 결코 완전히 파괴될 수 없다. 100. 우리의 영은 무한과 분리될 수 없다. 100. 무한이라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자각은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게 한다. 100. 무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일부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일부다. 100. 성경은 이렇게 조언한다. 100.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100.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사실 육체이며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100. 무한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100. 물질계에서 플러그를 뽑아 영의 세계에 꽂을 때 나는 두려움과 판단, 부정성을 즉각 내려놓는다. 100. 영의 콘센트가 가진 에너지를 내가 처한 상황에 가져간다. 100. 영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에서 무한한 사랑을 얻는다. 100. 무한한 사랑은 줄곧 거기에 존재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무한한 힘을 알아차린 것이다. 100. 마음을 비워라. 100. 영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 때 나는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특정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100. 이 고요함의 공간에서 나는 귀를 열고 듣는다. 100. 해결의 방향으로 인도받는다는 믿음의 나를 내맡긴다. 100. 이것을 명상이라고 한다. 100. 혹은 기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100. 명상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을 주고 신성의 도움에 다가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100. 이런 외면적 명상활동의 이면에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 비우겠다는 의지가 있다. 100. 그리고 지금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다. 100. 이때 나는 에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100. 내가 지금 어떠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믿지 않는다. 100. 대신에 나는 은하계를 운행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과 똑같이 작동하는 힘을 믿는다. 100. 우주를 운행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궁극적으로 무한 긍정의 힘이다. 100. 영의 힘에 나의 생각을 내맡기면 긍정의 희름을 타게 된다. 100.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한다. 100. 내맡기겠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긍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이다. 100. 문제 해결을 위해 짜낸 온갖 계획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비워낼 때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에 이른다. 100. 용서는 영적 수련에서 매우 중요하다. 100. 텅 빈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비난과 분노의 생각을 모두 비워내는 것을 말한다. 100. 여기서 텅 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한다. 100. 거기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따지는 마음조차 없다. 100. 우리 마음 속에서 애고가 일으킨 생각을 모두 비워낼 때 용서와 관대함이 살아난다. 100. 증오와 수치심, 원한, 복수심 등의 낮고 저급한 에너지를 깨끗이 비워낼 때 100. 비로소 우리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 100. 감사하라. 100. 난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린다. 100. 모든 문제를 영적 해결책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가장 온전한 태도이다. 100.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근원에 내맡김과 동시에 그런 기회를 가진 데 감사하는 것이다. 100. 여기에는 내 나름의 지침이 있다. 100. 내가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정확하게 나에게 돌아온다. 100.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격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00. 나에게 달라, 달라, 달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발신하면 우주도 나에게 달라, 달라, 달라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100. 그러면 결코 평화를 느낄 수 없다. 100.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온갖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허둥지둥 살아가게 될 것이다. 100.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라. 100. 그러면 우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100. 그러면 마법처럼 어디를 가든 관대한 생각과 에너지가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100. 너그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영적 수행을 권한다. 100.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보내라. 100. 그럴수록 그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그대를 도와줄까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100.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라. 100. 수피, 즉 이슬람 신비주의의 시인 루미는 신비주의자의 정원에서 나, 너, 그, 그녀, 그들 같은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100. 영적의식에 있을 때 당신은 정원에 핀 한 송이 꽃이 된다. 100.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정원에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100. 이때 당신은 얼마든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낀다. 100. 영적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100. 내가 겪는 걱정과 어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100.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다. 100.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몸, 마음, 개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00. 자신의 몸과 개성, 자신이 이룬 성취를 나로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 대신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여긴다. 100. 당신이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보살피고 키우라. 100. 그러면 당신의 애고는 갈등에서 벗어날 것이다. 100. 누구도 적으로 보지 말라. 100. 누구도 당신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지 말라. 100.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100. 이 자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좌절을 멈추고 그들을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볼 수 있다. 100. 당신과 연결된 사람 가운데 당신이 적당한 직업을 찾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100.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동료이다. 경쟁자는 없다. 100.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100. 타인이 보는 모습에 따라 우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신의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다. 100. 즉 우리들 각자는 우리를 돕고 문제를 풀어주고 평화로 이끌어주는 무한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100. 써도 써도 다음이 없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100.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언제라도 당신을 인도해달라고 사랑에게 요청할 수 있다. 100.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당신을 모든 사람과 사물에 연결하고 있다. 100. 이렇게 연결할 때 당신은 온갖 부정적인 혼잣말과 자기 이미지를 내려놓는다. 100.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사랑스러운 협력자로 본다. 100. 이렇게 보는 순간 적절한 사람과 사건이 현실에 나타나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100. 절망에 빠질 때면 나는 기적 수업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을 떠올린다. 100. 나는 지금과 다르게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100. 또 이런 문장도 자주 떠올린다. 100. 나는 나와 분리된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100. 기뻐하라. 100. 높은 수준의 영적 자각에 이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 보인다. 100. 난 얼마나 행복한가. 100. 나의 활력 상태는 나의 영적 자각의 수준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지표다. 100. 활력과 즐거움, 만족감을 크게 느낄수록 내가 영성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0.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100.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기분으로 잇는가. 100. 이에 대한 답이 불안, 고뇌, 상처, 우울, 좌절 등이라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다. 100. 이것은 지금 당신의 개인적 에너지장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힘에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다. 100.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받지 않는다. 100.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름표를 붙여 규정하지 않는다. 100. 당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외부의 사람과 사물에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머문다. 100.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요즘 나는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100. 이에 대한 답이 그저 그렇다거나 짜증이 난다라면 나는 조용한 장소로 가서 명상한다. 100. 나의 플러그를 영의 콘센트에 다시 꽂는다. 그러면 즉시 활력이 살아난다. 100.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스승들은 늘 웃으면서 삶을 밝고 가볍게 받아들였다. 100. 어리석고 경박한 태도라도 기꺼이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100. 활력이라는 척도를 이용해 당신의 영적 자각의 수준을 알아보라. 100. 당신은 지금 활력이 부족한 상태인가. 100. 그렇다면 당신이 기억할 것이 있다. 100. 영성과의 연결 없이는 절대 온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100. 나는 에리 프롬의 통찰을 좋아한다. 100. 인간은 지루함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다. 100. 인간은 영과 단절되는 유일한 동물이며 천국에서 쫓겨났다고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다. 100. 당신을 천국의 낙원에서 쫓아내는 장본인은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100.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씨앗이 들어있다. 100.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는 오직 한 가지다. 100. 그것은 우리 자신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이다. 100. 그러나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신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100.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100. 이것은 역설이다. 100. 신과 연결될 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100.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신과 연결되어 있다. 100.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100. 이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100. 이 책에서 이 난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이다. 100. 질병, 부조화, 불만족, 두려움, 불안, 결핍, 불쾌감, 타인에 대한 실망 등 삶의 모든 문제는 모두 우리 마음의 원인이 있다. 100.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외롭고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100. 화가 나고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며 우울하고 두렵다고 느낀다. 100. 그러면서 점점 더 고뇌에 빠진다. 100.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근원과 다시 연결될 때 이런 느낌은 사라진다. 100. 이것은 내가 문제라는 단어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듯이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다. 100. 그러나 나는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것이 환영임을 알고 있다. 100. 따라서 이 책에서 말하는 문제란 우리 자신을 신에서 분리시킨 나머지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00. 기적 수업에는 이런 교훈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구절이 있다. 100. 모든 사물과 사건, 만남과 상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 100. 많은 배움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부족하다. 100.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보려면 커다란 신념과 용기도 필요하다. 100. 삶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비롯한 당신이 겪는 모든 문제에는 실제로 최선이라는 씨앗이 들어있다. 100. 당신은 이 진실에 대해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싶은가. 100. 우리는 모든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볼 수 있다. 100. 그 기회가 반드시 삶을 수월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 수는 있다. 100.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00.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100. 만약 당신이 매일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맞닥뜨린다면, 내 말을 지나치게 순진한 설명으로 들 수 있다. 100. 그럼에도 열린 마음으로 당신을 지금까지 길들여온 종교적 조건화의 논리를 살펴보기 바란다. 100. 아래에 있는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영이다 해서 이것을 다루었다. 100. 이 논리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영적 연결성을 불러낼 수 있다. 100.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영이다. 100. 다음의 성경 구절을 잠시 생각해보라. 100. 하느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하느님이 만든 모든 것은 좋았더라. 100. 모든 종교에는 이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 코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100. 당신이 가진 좋은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왔다. 100. 당신이 가진 악한 것은 모두 당신 자신으로부터 나왔다. 100. 신은 선하며,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좋을 것이다. 100. 신은 부당한 것을 보지 못한다. 100.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라는 범주에 집어넣는 온갖 것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100. 신과 분리되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분리의 감각을 경험한다. 100. 그리고 마음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100. 문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만들어졌다. 100.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100.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00. 이런 믿음은 몸의 질병으로도 나타난다. 100.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100. 그러나 실제로 신은 오직 선한 일만 행하며,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100.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면 자신을 신으로부터 분리시켰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100. 우리는 자신이 문제 때문에 괴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문제라고 이름 붙인 것은 모두 환영에 불과하다. 100. 이제 모든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었다고 보는 관점이 왜 중요한지 알 것이다. 100.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서 선과 신이 아닌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그것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100. 그러나 우리는 매우 강하게 조건해댄 나머지, 문제를 갖지 않는 우리의 능력보다 문제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더 크게 신뢰한다. 100. 우리는 종종, 암, 심장병, 에이지가 가진 힘이 그 병을 치유하는 우리의 힘보다 더 크다고 믿는다. 100.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낸다. 100. 그러면서 문제와 그것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꼼짝없이 사로잡힌다. 100. 우리는 문제라는 환영을 믿으며 산다. 100. 부당한 것은 결코 신일 수 없으며,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100. 악과 고통과 고뇌은 우리 자신의 창조물이며, 이것들은 기적 수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큰 배움을 얻는 기회가 된다. 100. 나는 이런 생각이 실행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음을 안다. 100. 이것이 당신의 삶에 영원한 평화를 제공하는 이 치유의 여정에서 당신이 열린 마음에 갖기를 바라는 이유다. 100. 동양의 영적 스승들은 마야, 즉 환영이라는 말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표현했다. 100. 우주는 선하다. 신은 선하다.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다. 100. 선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00. 그래서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여긴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다. 100. 해결책은 존재한다. 그것도 당신 바로 앞에 존재한다. 100. 이 책의 후반부 7개장은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일련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100. 여기서 잠시 해결책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자. 100. 당신의 가슴에 가서 문을 두드려라. 100. 한 번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 갱생의 모임에 간 적이 있다. 100. 평생 술을 마신 열 사람이 재혈센터에 모여 있었다. 100. 그곳에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100. 그날 모임 내내 벽에 걸린 액자가 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100. 액자에는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이곳으로 보냈다고 적혀 있었다. 100. 나는 이 말이 지극한 진실이며 우리 삶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100.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온 것이다. 100.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100. 만약 우리가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00. 우리는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100. 최선이라는 사고방식의 오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100.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100. 그리하여 신성한 선이나 영 혹은 신과 연결해야 한다. 100.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치유하고 제거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100. 생각의 오류를 바로잡아라. 100. 수학에서 2 더하기 2는 언제나 4다. 100. 2 더하기 2는 4라는 간단한 덧셈은 그것이 진실이므로 실체를 갖는다고 말한다. 100. 만약 2 더하기 2가 7이라고 하면 오류를 일으킨다. 100. 당신이 2 더하기 2는 7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나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100. 2 더하기 2는 7을 가지고 수표장을 결산해보라. 오류가 생길 것이다. 100. 이때 생긴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100. 2 더하기 2는 7을 바로잡으면 된다. 그러면 오류는 즉시 사라진다. 100. 다시 말해 오류가 존재하는 곳에 진실을 제공하면 오류는 사라진다. 100. 문제를 공격하거나 더 기피하는 방법으로는 당신의 삶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대신 당신의 생각에 존재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애당초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당신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를 바로잡고 나면 문제는 더 이상의 의미나 유효성을 갖지 않는다. 문제는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책의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해결책이란 질병, 부조화, 불화 등의 문제를 영의 본질과 연결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문제란 영의 결핍을 말한다. 영성의 7가지 요소를 적용하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오류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을 말한다.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과 같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직접 바라볼 때, 그것은 의식의 빛을 받아 이내 사라진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문제라는 환영을 없애는 능력을 이미 내면에 갖고 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만들어 이 오류를 바로잡는다. 이것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몸의 치유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상이 모든 문제에는 영적 해결책에 존재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나의 생각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다. 나는 평소 섹스피어의 말을 좋아한다. 당신의 가슴에 가서 문을 두드려라. 그런 다음 가슴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라. 가슴은 생각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우리의 일부를 상징한다. 생각은 문제가 생겨나는 근원이다. 강연장에서 청중들에게 자신을 가리켜보라고 하면 청중의 90%가 머리가 아닌 심장을 가리킨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있음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13세기 수피시인 루미가 쓴 초대장으로 일장을 마무리한다. 오라. 오라. 당신이 누구이든 방황자이든 숭배자이든 그저 떠나는 걸 좋아하는 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우리는 절망의 술래객이 아니다. 오라. 비록 당신이 맹세를 깨뜨렸어도 백번 아니 천번 맹세를 깨뜨렸어도 오라. 다시 오라. 오라. 당신이 술래의 행렬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 이 행렬은 당신을 환영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 행렬은 삶의 모든 순간에 영적 해결책이 기다리는 모든 만남의 순간에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옥같은 책입니다. 아주 책춘함이 강력 추천드리는 책으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멋진 책 출간해 주신 불광출판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통합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살듯 우리도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가 그런 평생 교육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학교를 어린 시절부터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도서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함으로써 여러분의 잠재우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책춘함이 1만 권의 책에서 100권을 뽑아 그 100권에서 다시 100구절을 선별해서 북타로 방식으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한 미라클 인사이트 이 책 여러분 그냥 펴셔서 카메라 대기만 하시면 그 구절에 책춘함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또 재미있게 또 즐거운 선물로 여러분 주변에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렇게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길이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